안녕하세요 자작군TV의 자작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노스피 기름통 추첨하기로 했었죠 8시에 추첨하기로 했는데 자 원래는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실시간이 제가 처음이라서 버튼을 눌렀더니 24시간 뒤에나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녹화 영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정확히 지금 시간이 7시 58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8시 되는 시점에 이 다른 핸드폰으로 사다리 타기를 해서 총 41분 중에 한 분만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앞으로 제가 매달 1일에 하는 이벤트 외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주자주 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요 구독, 알람, 좋아요 꼭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이벤트에 한 번이라도 당첨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행운 가져가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랜턴이나 기타 물품 많이 나눔할 테니까 자작군TV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 카메라 좀 이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편집한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에서 후면 카메라로 돌린 겁니다 삼각대 조정 좀 할게요 자 지금 시간 보이시죠 10월 12일 월요일 7시 59분 7초입니다 8시가 되는 시점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제가 여유가 있는 선에서는 계속 이런 좋은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요 자작하는 내용이나 또 자작 부품 이런 또 자작을 하실 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제가 구해서 이런 나눔을 진행을 할까도 해요 그래서 지금 파워 서플라이나 인두기 또 이런 내용물들을 제가 구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알리에서 오면 그런 부분도 나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시 59분 이제 8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8시에 정확히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8시가 됐네요 나가서 사다리 타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41분 자 41분 중에 한 명을 뽑을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빠른 시작 과연 누가 당첨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끝났네요 한번 당첨자를 보겠습니다 오이 오 35번이 당첨되셨네요 35번 보이시죠 자 편집 없는 지금 시간 8시 정강 맞죠 자 35번 당첨되셨습니다 35번 축하드립니다 자 35번 분에게는 제가 따로 답글을 달 테니까요 메일 주소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갑작스러운 이 노수필 기름통 10리터 이벤트 당첨자는 35번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작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